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디버깅 메뉴를 사용하여 화면의 서브미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클릭하면 표시되는 디버깅 메뉴 중 서브미션 보기 메뉴를 사용하십시오. 이 메뉴를 사용하면 현재 화면과 화면에 있는 W 프레임에 포함된 서브미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화면은 메인 페이지에 두 개의 W 프레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메인 화면은 서브미션 1과 서브미션 4, 두 개의 서브미션을 포함합니다. W 프레임 1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스로 소스2 XML 파일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소스2 XML 파일은 서브미션 2를 포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W 프레임 2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W 프레임 2의 소스는 소스3 XML입니다. 소스3 XML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소스3 화면은 서브미션 3를 포함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인 화면을 우클릭하고 서브미션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. 메인 화면에 포함된 서브미션들이 표시됩니다. 올 옵션을 선택하면 W 프레임에 포함된 서브미션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W 프레임 1 화면에서 디버깅 메뉴를 열고 서브미션 보기 메뉴를 선택합니다. W 프레임 1에 포함된 서브미션만 표시되고, 올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 전체의 서브미션들이 표시됩니다. W 프레임 2 화면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W 프레임 2에 포함된 서브미션만 표시되고, 올 옵션을 선택하면 화면 전체의 서브미션들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